선배, 계장님이 찾아요. 다시 묻겠는데, 김영수 네 눈으로 본 거 맞아? 네. 언제? 네? 봤다며, 언제 봤냐고. 26일에, 그날 봤어요. 그럼 그날 녹화된 거 갖고 와. 네가 그날 봤으면 지하실에 들어가고 나갔던 영상도 있을 거 아니야. 네가 본 거 아니지? 누구야? 말 안 해? 죄송해요. 근데 구도경이 김영수를 빼돌린 건 확실해요. 보지도 못했으면서 확실하다고? 네. 왜? 또 끝까지 이렇게 말 안 할래? 계속 물으셔도, 누군지 말씀 못 드려요. 네. 네. 네.